안녕하십니까 다행고 학생 여러분 6과의 어휘 1번부터 50번까지입니다 1번을 보시면 우선 1번과 3번 그 다음에 5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보통 혹은 일반적인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천천히 살펴보면 ordinary라는 단어는 오디가 보이시나요 혹시? ordinary는 order 우리가 생각하시는 질서, 규칙이라는 명사와 같은 어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규범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ordinary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 우리가 모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보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여기에서 바니어를 만드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접사가 달리 되는데 ordinary 같은 경우에는 앞에 extra라는 접사가 붙습니다 extr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미가 받기라는 의미예요 벗어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extra ordinary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혹은 규칙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뭐 쓰죠? 비범한 혹은 특이한이라는 의미를 쓰게 되죠 이렇게 성의를 하시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normal 안에 보면 norm이 보일 거예요 norm은 기준이라는 단어죠 기준이나 규준을 nor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normal은 기준에 합하는 이라는 의미라서 정상적인 혹은 기준에 부합하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이것의 형용사의 반의어는 접사 ab를 갖다 붙이는데 ab가 하는 역할도 비슷해요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ab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abnormal 하면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the usual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은 여기에서 on이라는 가장 그래도 대중적인 형용사의 반의어 접사를 갖다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에 반대 그래서 특이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7번의 express는 x와 press로 구분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press는 누르다 여기서는 자극을 주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x가 밖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겉으로 밖으로 표현이 되게 누군가에게 자극을 주다라는 의미라서 누군가에게 시각 겉으로 드러나게 표현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표현들 중에서 자극을 주는데 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내면에 자극을 주고 싶다면 impress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단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따라오는 자음의 소리가 f, m, m로 시작이 되면 그 앞에 오는 친구가 동화가 되는 현상을 수업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비음인 은, 은, 을 사운드가 m으로 바뀌는 그 양순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봤을 겁니다 샘프리스가 그래서 자극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내면에 자극을 줘서 감동을 주다 혹은 인상을 주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는 단어죠 above는 위에라는 의미죠 up, of의 의미상 가깝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어디 위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he folk는 민속이라는 단어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the folk painting은 가장 흔한 평범한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민화라고 부릅니다 practica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practice라는 명사 혹은 동사에서 넘어온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셨다시피 al로 끝나면 형용사 같죠 practice는 연습하다 실행하다 혹은 연습실행이라는 명사입니다 혹은 동사인데 practical 하면 실용적인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내거나 실제적인이라는 의미를 쓰게 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교과서 6과에서는 컨텍스트상 맥락상 실제적인 의미에 가장 가깝게 해석이 됩니다 common은 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흔하다는 의미는 뭐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다는 얘기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so sidesfrom을 보시면 안에 side가 보이시죠 이게 옆이라는 의미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누군가를 어디서부터 옆으로 밀어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것을 밀어냈기 때문에 exclusive 보기 전에 15번의 exclude 봅니다 exclude는 x와 clued로 구성이 돼 있죠 clued는 가진다는 의미고요 x는 어떤 가질 수 있는 나의 나발이 안에서 바깥에 뒀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가지지 못했겠죠 그래서 제외해야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형용사가 exclusive에요 이 친구는 제외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거나 혹은 동전의 양면처럼 제외를 시켜서 내가 그것을 안 보겠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동시에 그 빼놓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제외한다는 의미도 있고 예외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16번의 decorate은 장식하다 라는 의미죠 decoration 해서 period는 기간을 의미해요 보통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기간을 말할 때 period라고 얘기합니다 18번과 19번을 좀 찬찬히 잘 보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발음은 anonymous에요 첫 번째 단어는 anonymous 단어를 외우실 때는 어떤 식으로 보시면 좋겠냐면 no가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nym이 보이는데 no는 no 없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nym은 name이 변형돼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없다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이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 즉 무명의 인명의 라고 해석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반도 있지만 세계적인 해커 집단인 그 anonymous라는 해커 집단이 있어요 그들의 영상을 보면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anonymous라는 집단의 이름에 걸맞게 의미 자체가 익명이란 의미이고 가면을 쓰고 나오고 있죠 그걸 아는 친구들은 익명이란 단어를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모르는 친구를 하더라도 no님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익명이란 단어를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anonymous는 19번 명사형인데요 익명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익명이나 익명성 자 그 다음에 unanimous인데요 발음이 unanimous 이 친구는 그 유니라는 단어와 님이란 단어가 합친 거예요 이름이 하나인 거죠 이름이 하나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이름을 외친다 라고 해서 만장일치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work는 일이라는 의미 가장 기본적인 의미도 물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나 어떤 산출물이나 결과물을 다 work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술적인 작품을 이야기할 때는 artwork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artwork 앞에 art을 붙여서 예술작품이라고 표현을 하죠 public 같은 경우에는 pub의 의미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pub가 가지는 의미가 people이에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중의 혹은 많은 사람들을 라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대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reflect 같은 경우에는 re와 reflect가 합친 경우거든요 reflect는 구부러지는 겁니다 보통 꺾이는 게 reflect인데 reflect는 빛이 와서 벽이나 무언가에서 반사가 되는 이런 그림이 reflect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의 성질인 반사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사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울에 어떤 대상물이 그 자신의 빛인 반사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 그림 그려진 모습을 보게 될 경우에는 반영하다 그림자 형 져서서 반영하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보는 모습이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성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24번과 26번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fortune은 명사형이고요 fortunes은 형용사입니다 fortune은 행운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주 큰 재산을 의미하기도 해요 misfortune은 명사를 반이어 만들 때 miss를 갖다 붙이는데 misfortune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어에 miss가 붙으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어휘가 되죠 그래서 불운 혹은 불행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fortunate이라는 행운의 라는 형용사 운이 좋은 이라는 형용사에서 형용사의 대중적인 반이어를 만드는 접사 언을 갖다 붙였어요 unfortunate은 불행의 라고 해석이 되면 되겠죠 불행의 prosper을 봅니다 28번 prosper이라는 단어를 앞에 보시면 프로라는 접사가 보일 거예요 프로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위치를 논할 때에는 앞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말에서도 마찬가지로 앞만 보고 달려가 라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했을 때 이 앞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의미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프로도 미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좋아한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어서 프로의 의미는 앞, 미래, 좋아한다 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prosper는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굉장히 좋아하지다는 의미를 다 합치면 번영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자동사입니다 자 prosperous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예요 OUS로 끝났기 때문에 자 번영하는 이라는 형용사로 해석이 되겠죠 자 symbol은 상징이란 의미밖에 없습니다 자 longevity, 발음이 longevity 아니에요 longevity고 장수, 오래 사는다는 의미죠 장수 자 longevity, 장수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서 명사형 longevity 자 이 친구 공통적으로 ITY를 끼고 있죠 자 ITY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무슨 무슨 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creative, 창의성 있는 이라는 명사 형용사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창의성 혹은 창의력 정도 되겠죠 자 purity 같은 경우에는 pure 이라는 순수한 이라는 형용사에서 왔겠죠 purity 같은 경우에는 순수성 이라는 명사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34번에 able, 능력 있는 이라는 형용사에서 ability 해서 능력이라고 해석되는 명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35번, 36번은 35번의 eternal를 보시면 eternal 자체가 시간과 관련돼요 이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x와 의미가 같은데 바깥 혹은 벗어났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시간이 쭉 뻗어져 나가서 계속 벗어나요 그럼 시간 끝이 없겠죠 그래서 영원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trinity 같은 경우에는 영원성이 되겠죠 좀 전에 it와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영원성 자 그 다음 37번을 보시면 so represent가 보여요 아니 present가 보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so present가 선물이죠 present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선물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줘야 되지 그래서 present는 선물이고 present하면 준다는 의미가 되죠 represent는 누군가에게 주긴 주는데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대표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대표하다는 의미까지 가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대표하다는 의미를 훨씬 더 강하게 가지고 있죠 자 38번은 representative에서 대표하는 혹은 대표 명사도 되고 대표하는 이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so representative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죠 so prevent는 pre 라는 접사가 있어요 so pre는 실제 발음을 할 때는 pre 라고 이렇게 길도 빼지 않고 이 발음이 sure 사운드가 돼요 sure는 이렇게 힘을 빼는 발음이죠 그래서 실제 발음이 들릴 때는 prevent가 아니라 prevent 라고 들릴 겁니다 so prevent는 미리 미리 이전 혹은 앞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서 뭔가를 미리 오다라는 의미예요 vent는 지키다 혹은 거기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 있다 그래서 예방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방하다 라고 해석을 해요 미리 가서 막았기 때문에 자 tail은 이야기 라고 해석이 되죠 self-frequency 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f sound, r sound, q sound 이런 애들 f, q, s, r 이런 애들 붙으면 이미지화를 비주얼라이즈를 하면 이렇게 사인그래프가 삐죽삐죽하게 그려진다는 걸 좀 연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frequent 는 굉장히 빈도가 많다 삐죽삐죽하다 라는 의미를 살리시면 돼요 그래서 빈번한 자주 일어나는 이런 의미가 해석이 되겠죠 frequency 는 일어나는 정도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c, y 가 붙어서 일어나는 정도니까 빈도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subject 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사형의 의미는 주제나 과목이죠 이런 의미 이외에도 sub라는 의미 자체가 어디 밑에 있다는 의미기 때문에 밑에 있다는 의미는 누구누구 밑에 아래에 휘하에 즉 종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속되는 이런 형용사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44번은 ancient 인데요 고대의 혹은 오래되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고대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ancient라는 의미 립스톡은 가축이라는 의미인데요 조심할 것은 가축이라는 의미 자체가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라서 친구가 s를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자체만으로도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형을 취하면 안 되는 명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좀 전에 frequent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운드가 들어가면 빈번하게 뭔가 사인그래프가 빨리빨리 일어나는 느낌 만약에 성향을 이야기한, 성격을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성격이 삐죽삐죽한다는 이미지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fierce는 성격이 삐죽삐죽하니까 사납거나 굉장히 격렬하거나 이럴 때 씁니다 lip out은 오가에서 언급된 단어죠 그래서 lip이 점프해서 개구리 같은 게 뛰는 걸 lip라고 얘기합니다 lip out은 나오다는 의미니까 뛰쳐나오다가 되겠죠 뛰쳐나오다 자 그 다음에 싱글은 하나라는 의미죠 하나 혹은 단일한, 단일의 자 strand는 한 가닥 자체를 말할 때 쓰는 게 strand에요 보통 줄이나 털실, 길게 뻗어져 나오는 무언가의 하나, 한 가닥을 strand라고 얘기합니다 out of place는 place가 이제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제자리에 없는 그렇다면 제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out of의 바니어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in place 쓰시면 이렇게 쓰면 제자리에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50번까지 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